홈커밍 데이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올해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놀면 해마다 14행사로 졸업생 참여일이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아 물론 늦게 오긴 오겠지만 그게 좀 아쉽고 이게 이제 동문회가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.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 참 동문회하고 동창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죠. 약간의 의원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동문회는 이제 같은 문화생 그러니까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했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수평 수직적 관계를 다 포괄하는 더 폭넓은 개념이라면 동창회는 이제 같은 창이 있는 방에서 공부했다. 여러분으로 말하면 동기생의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. 어쨌든 우리 동창회는 동기간에도 상당히 친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수에 따라서는 좀 덜 친한 기수도 있고 좀 잘 오는 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선배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그 동문회를 통해서 수평적 또는 수직적 네트워크가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의 Ensui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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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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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